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그 사람들은 이제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마르고 닳도록 해먹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저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수제를 여러분들 대민지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여러분들 대하는 그런 현장 지휘 간의 그런 판단 실수를 해가지고 아까운 젊은이가 여러분들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우리가 대개 한국 사회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그런 위험에 대한 인식하고 같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가 실험 같은 거 할 때 실험용기 이러면 안경 같은 거 여러분들 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그런 게 좀 덜 하지 않습니까? 위험에 대한. 그 수해 상황에서 안전 그런 용구들을 착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물에 뛰어들도록 만든 것은 지휘관 현장 지휘관이 명백하게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금 또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는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는 것하고 관련해가 지금 최상병 특검 통과를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인 그런 유익함을 위해 가지고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부분 학정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출직 공직자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인허가와 관련해서 수많은 여러분들 의혹 사건이 단순히 혐의 정도가 아니고 세상이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회 같으면 벌써 판결을 내렸을 법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소위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은 선거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제가 다 증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천연수홀갑인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서 가지고 첫 번째는 윤정부에 여러분들 윤정부에 그냥 손을 써야겠다 이런 부분일 것이고 그다음 계속 흔들어 가지고 탄핵할 수 있는 거리를 찾겠다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목표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들 거기에 국민의힘의 네 사람 김웅, 안철수, 또 종로구의 누군 최재형 그런 사람들이 다 네 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투쟁하는 것은 장외투쟁을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국민들을 압박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 아득한 거죠. 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정도 이렇게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다 젊지 않습니까? 젊으니까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하나에 탄핵을 시도를 할 것 같이 저는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결국은 탄핵을 위한 시운전 작업을 지금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이 또 지금 동조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원인을 따져보게 되면 윤 대통령의 우유부단함과 무책임함에서 기인됐지만 나라 상황이라는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 장외투쟁을 기점으로 탄핵을 위한 동력 쌓기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정확하게 여러분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움직이는 진자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젊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그런 핵심 요원들은 결국은 탄핵으로 여러분들 끌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든 탄핵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여러분들 미흡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 꺼집어내야 올 수 있는 방안을 안 찾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고 있는지는 다 알 겁니다. 집에서 다 볼 겁니다. 이런 방송들을.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겠죠. 어디에 줄을 서야 여러분들 오랫동안 본인들이 향유할 수가 있는지.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애투쟁을 그냥 서홀하게 볼 수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시게 되면 벌써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날 집회에서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과 동시에 국민의힘이 재폭일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탄핵정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가 공공연하게 나왔다. 이재명 당대표는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거부해야 된다.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현장에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자업자득인 거죠. 윤 대통령의 소위 무관갑함, 무책임함 때문에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중간에 중도에서 내려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든 이 사람들은 젊고 3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길고 특히 젊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성인 거죠. 참을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앞뒤를 크게 죄는 것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이 건이든 다음 건이든 간에 어떻든 간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 힘이 일사불란하기 이런 단결해서 꼭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에 맞서져야 되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아쉽게 생각한 것은 국민의 힘이 전투력이나 투쟁력이 참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상병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탈자들이 쏙쏙 나오지 않습니까? 이탈자가 나오지만 소신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탈자를 경고하거나 이탈을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논리적 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숨을 죽이고 제가 여러분들 자주 인용하다시피 무슨 넙치나 이런 것처럼 좌측 우측 여러분 눈치를 보는 사람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온